미친 짓이다, 이거. 이건 고문이야, 고문. 처형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. 나는 한 마리의 스쿼셀 뿐이야. 여왕벌분들은 위에서 앉아서 찍게 보는데. 그래도 어떻게 나는 여왕벌로 왔는데. 알아서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. 못하면 죽는 거야. 따르고 싶다. 저 그냥 데려가면 될 것 같아. 여왕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. 싸가지 없어도 돼? 이기는 게 먼저야. 집을 다 뒤졌다. 내가 다 죽여버려야 돼. 이거 생리생 아니냐, 그런데? 짐 생리네, 저거. 1등을 마장 까고 싶은데 지금 신통을 끊어버리자. 너무 많은 시간을 비어있지 마세요. 제가 요구하는 상황들을 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택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?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. 버릇이 없구만. 이런 개새끼들 있었어. 입 담으로 개같은 일. 진짜 여왕님처럼. 탁치고 자기만 따르라는 거 아니야. 담자였으면 때렸어. 오늘은 반란의 날입니다. 다음. 약간 군침 돌고 있어 지금. 이제 복수전이 시작되는 곳이야. 걘 싸이콜 있습니다. 건들면 좋대.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. 그러려고 만든 게임이고. 나 뛴다. 선착순 한 명이었어.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시발. 뱀새끼네, 뱀새끼. 정치질 존나 했잖아, 오늘. 아, 짜증나. 시발, 이렇게 맘냐고. 게임 미친 게임이다. 전 여자의 눈물 거들떠도 안 봐요. 못하겠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. 이 팀에서 어쨌든 리더로 있는데. 진짜 우승이 어디 있습니까? 이딴 식으로 하는데. 이걸 원하세요? 정신 차리세요.